인테리어 사기 피해가 극심하다는 경기도의 한 도시 지난 12월 이사오던 날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그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서 동네 쪽을 많이 다녔어요 이 집에 더 맡긴 거는 다른 데서는 새해가 넘어가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집은 자기네가 27일까지 꼭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원하는 날짜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시공업체 12월 21일부터 7일간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비극도 시작됐습니다 22일날 뜯어만 놓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라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러면서 안 하고 있었어요 벌려만 났었어요 거실에는 전기도 안 되고 싱크대도 없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싱크대 언제 해줄 거냐 실장한테 그러니까 실장하는 말은 전기도 모셔야 되는데 딜레이가 돼서 못 오시고 있고 언제 될지 모르겠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사 전날까지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아하 그때 이사한 날 딱 되니까 어떻게 됐나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돼 있는 것도 없었고 천장 구멍만 뚫어놓고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전기 다 떼놓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이게 철거 날이지 이삿날입니까? 너무한데요? 당시 거실 공사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천장 등을 바닥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셨다고요 아이고야 아이고 참 이삿날이 되어서야 시작된 도배 그마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도배하시는 여자 사장님이 갑자기 짐을 싸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카페를 보여주면서 이게 돈을 안 주는 그런 악덕업체로 자기네 카페에 떴다 자기는 이제 오늘 일단 버렸다고 생각하고 가겠다 날벼락 같은 소식 시공업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도배해주시라고 해주시면 자기네가 돈 드린다니까 사장님은 지금 당장 돈을 입금시켜라 안 그러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네는 결국 사비 290만 원을 직접 지불해 간신히 이사와 도배를 마쳤지만 그 외에는 아무 공사도 되어 있지 않은 집 남은 건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야 이사했는데 싱크대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더 이상 해당 업체의 신뢰를 잃은 그녀는 다른 업체에 재시공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뭐하는 일은 끝이야? 네 끝났죠 나중에 발견했는데 문자가 장문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주고 싶었는데 고객님이 그렇게 하셔서 못해준다 못했다라는 식의 이제 그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네? 여러 변수에 의해 공사가 밀렸다는 시공업체 측 그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 뭘 믿고 맡깁니까 취재를 해보니 피해자들 사이에서 해당 업체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앞서 만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는데요 이번에도 핑계를 대며 공사가 한 달이나 미뤄졌고 그마저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된 화장실 공사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다는데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교묘한 이유를 대며 중도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견적 비용이 4,100에서 4,500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3일 있다가 중도금씩으로 해서 거의 한 70%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공사하기도 전에 공사하기도 전에 70%는 너무 많은데요? 계약금은 10에서 20% 정도 아닙니까? 자재비 절약을 위한다는 말을 믿고 견적 금액의 약 70%에 달하는 3,180만 원을 공사 초기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아 참 역시나 금액을 보낸 그 순간부터 악몽 같은 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의 저희는 매일매일 왔어요 매일매일 가서 똑같은 그대로 이제 계약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공정은 언제 나을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창호만 걸리면 나머지는 입사천기를 쭉쭉쭉 할 거래요 계속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어서 결국은 계약 만들기 30일까지 공사를 못했어요 하 참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 시공업체 완공일이 다가왔지만 내부는 공사 초반과 다를 바 없었다는데요 차이가 전혀 없는데요 아니 같은 날 찍은 사진 같아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완공일 날 직접 찍은 영상이고요 이게 완공일 날이 이게 뭡니까 공사를 하나도 안 해줬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다 우려할 거니까 이제 뭐 공사를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면서 공사 포기각서도 썼어요 결국 시공업체는 공사를 포기하고 1,4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누가 돌려받으셨어요? 아니죠 돌려받았으면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죠 해당 업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는 제작진 앞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공업체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걸까? 문제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공업체 실장 시공업체 실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시공업체 실장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한 시공업체 실장 저 사람인가 보네요 무슨 말 할지가 궁금해요 정말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는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운영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오롯이 공사 현장에 들어갈 돈을 다 줬다고 하면 이러기까지 빌리지는 않았겠죠 최소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미룰 수 있는 건 최대한 미루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좀 부족한 거는 다음 현장과에서 계약금 정도가 생겨와서 마무리하고 잔금 받으면 이걸 또 다음에 돌리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다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고 미루고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줘야 할 돈들을 안 준다는 말인가요? 돌려받기도 한다는 것 같아요 대표에게 공사 진행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폭행이었다는데요 근데 그 소비자를 제가 상대하고 있는데 공사가 계속 못 들어가고 있고 돈이 있어야 자제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모르세고 제가 계속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지금 그 돈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계속 나한테 돈 달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시작된 대표의 폭행은 점차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필요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폭행을 한다고요? 폭행은 상습이었어요 지금도 이런 데가 지금 티가 나잖아요 이게 비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일이 잘 안 됐을 때 폭행이 심했었고 실제로는 인터넷 보면 공사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돈 받고 공사 안 해서 사기꾼이다 어쨌든 안 좋은 글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보고 소비자가 못 믿겠다 이렇게 저는 취소하는 경우였죠 이거는 제 책임이고 이거는 네가 책임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을 때립니까? 말로 해야지요 저 정도면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폭행 폭행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택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냐 이러는데 정말 해꼬집어 왔을 때 어떡하지? 제가 피해를 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해꼬집어 오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다 포기하고 바로 그만두기에는 이게 너무 불안하고 무사하고 무서운 거예요 해당 시공업체에서 일했던 전 직원 그는 이 업체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는데요 계약금을 받으면 뭐가 하나씩 생겨요 원래 자기 명의 차가 A6 그리고 개인 렌탈식으로 SLC 컴포터블인가 봐 널리는 거 있잖아요 2인승짜리 그것도 달마다 백 몇 만 원씩 차주한테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야 세상에 528I 그거는 최근에 샀고 계약금 12월달인가 그때 한 번 샀고 그러면 결국에 그 공사에 들어갈 돈이 다 그걸로 빠진 거죠 그것도 그냥 조용히 이해 안 되고 그거를 다 그 돈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임금 체벌하고 공사 진행 안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전 직원 또한 대표의 실장 푸킹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성격이 진짜 분노조절 장애 있는 사람 같아요 처음 왔을 때부터 머리 툭툭툭 때리다가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그런데 전 직원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소비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돈을 빼돌렸나 봐요 네 아 천만 원 입금했다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입금했냐 투 앵커로 따로 입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자기 거 챙기려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은 거죠 그냥 쓰레기 투 쓰레기 원 투 네 똑같은 애야 그냥 그 와중에 자기 살겠다고 또 하... 계속 아이고야 그의 말은 사실일까 실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계약중독은 다른 계좌로 받으셔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다던데 그런 적이 있어요 하... 누구 목화해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건 넘길게요 뭘 넘겨요 뭘 어떻게 넘겨요 그거를 혹시 도박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도박 안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참 실제 입금된 돈이 도박 자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제작진의 계속된 질문에 실장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요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있으면 한둘번 있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야 참 얼핏 기억나기로는 X 거 중도금 들어왔을 때 결국 중도금의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인테리어 업체 그 중심에 있는 대표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흔쾌히 만나자는 대표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실장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같이 했을 때는 나눠서 지가 이제 담당했어요 좀 미루는 거는 네? 미루는 역할이 따로 필요합니까? 아니 제대로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내 앞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전화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도 12명인가 13명이 따로 하나 갚여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주 3명 먹고 때리기로 했어요 오직하면 결국 그 돈도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게 근데 선생님이 자꾸 그 그 이 맡았다고 하는데 네 돈은 선생님이 다 가져왔었잖아요 아니죠 계약금 선생님 받았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다 이상하네요 그 돈이 생각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공사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제가 이거는 뜨뜻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뭐 준 것도 있고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현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느 인터넷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회사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다가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네 인부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해서 공사가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제 현장에 있을 때는 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 제가 제가 했던 거는 다 끝났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을 다 지금 작년에 선생님 대표 때 있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쉽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디 어딘지 아 그거는 저희가 제보자니까 말을 못 아니 아니요 저는 현장 어디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아시는 데는 어디예요 어쨌든 작년에는 제가 맡은 현장들이 근대가 없다니깐요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작업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해당 업체와 같이 일했다는 작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뭐라고 말하실지 궁금하네요 대표 말이 진짜인지도 궁금해요 창업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총 3건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네 떼임도는 지금 한 2,000원을 했죠 아 두 번째 간도 저는 작년 12월 26일 날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어 대부분 지금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이고요 떼임도는 600만 원 다 해결됐다고 했었잖아요 피해 금액이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2,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요 시공업체 대표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요? 아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인테리어라는 것도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 인테리어가 뭐예요? 그 그 일산에서 일산에서 인테리어 아 일산에서 또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 업체들 중 서로 블랙리스트 만드는 게 있어요 아 있어요 그때는 또 얼마나 남겨야 돼요? 그 그걸 하면서 아마 사기를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어디 어떻게 감옥을? 네 사기로 이미 한번 갔다 왔어요 아 작업자들을 만나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대표의 말과는 달리 그는 인부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형사고소를 해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5월 말까지 뭐 3분의 2 정도는 변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5월 말에 전화가 와서 지금 돈을 짓밟으면 능력이 안 되니까 6월 15일까지 아마 천만 원이라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야 참 6월 15일에 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6월 15일 되면 또 얘기할 거야 10 말이라고 아니면 7월 15일이면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명히 임금 문제는 없었다던 대표에게 제자 따져 물었습니다 그 샷이 2800 사장님도 15일 날 받으시기로 했다던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키디님이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샷이 2명 아 예 그분하고는 뭐 며칠 전에 통화했거든요 제가 못 드려서 근데 뭐 그분이 지금 원래는 일주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15일에 지금 제가 드리겠다고 양해를 좀 부했고요 지금 계속 통화하고 있고 제가 끝까지 그거는 할 거예요 약속했던 날이 지난 지금 대표는 밀린 돈을 지불했을까요? 네 사연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뵀던 그 MBC 이승준 피디라고 하는데요 15일날 돈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네 네 돈 들어왔나요? 아니요 예상하셨던 건가요 이게? 그렇죠 원래 항상 그래요 채무 불이행자 등재는 완료 시켰고 통장 찾아서 지금 압류 하나씩 하나씩 하는 중이에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음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뒤로 한 채 온갖 이유를 대며 그 상황을 무마하기 바빴던 업체 대표와 실장 업계 전문가는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볼까?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그 프로젝트에서 해당되는 비용을 받게 되면 그 비용으로 소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현장 거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전문가는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음식으로 비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불고기를 먹더라도 불고기가 한우도 있고 미국산 있고 호주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때 요리를 할 때 당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파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마늘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자 불고기 우리 5,000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인테리어도 역시나 견적서 같은 경우에도 한 장짜리로 해서 그냥 공정을 묶어서 얼마다? 라고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돼 있으면서 그 마감 자재에 대한 스펙 제조사 또는 제조명 요런 부분들까지도 기재돼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불고기 우리 5,000원 이리와